좋아요 구독 네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또 열심히 준비하신 투자 노하우를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역시나 필승 OK 차트 맞죠? 네 OK 차트로 오늘 일단 지난주까지 했던 거 한번 오늘 복습하고 들어갈 건데요 OK 차트는 세 가지 포인트로 되어 있다 했다 그죠? 첫째 방향, 두 번째 진입 포인트, 세 번째 손익비 관리해서 파생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드리는데 저는 책복한 게 아니라 제가 순수하게 책 보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배운 거를 저만의 노하우를 겸해서 통계와 기록으로 만들어진 거를 차트 그다음에 가격에다가 넣어서 만든 건데 그 부분을 갖고 지난주 우리 매매했던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고요 오늘 중요한 공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8월 29일 날 국내 선물 포인트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기준을 갖고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시간에 공부했던 포인트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장의 70%는 박스장이다 그다음에 분본보다는 틱 차트를 활용을 잘해라 그다음에 시가, 고가, 시가, 저가에서 시가, 저가는 매수, 시가, 고가는 매도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난주에 2. 옵션의 2.50 가격을 갖고 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8월 29일 날 보시면 아침에 시가, 고가, 시가, 고가는 매도다 이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이날 시가, 고가, 매도 쳐서 2포인트 즉 한 계약당 50만 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이후에 반등해서 지금 현재 검정 라인이 위에 있으니까 고가 놀이에요, 고가 놀이 고가 놀이라는 매수 대응을 한다 고가 놀이에서 매수 받고, 저점에서 쌍바닥에서 매수 받고 위에 와서 쌍고까지 올라온 다음에 박스장이다 우리 장의 70%는 박스장이다 박스장 대응해서 마지막 반등하고 위에서 다시 한번 매도 쳐서 이렇게 수익이 나왔었는데 시가, 고가, 그다음에 정별이나 고가 놀이 이런 부분은 정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부분이지만 저만에 갖고 있는 무기, 고가 놀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꼭 오셔가지고 공부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잠깐만요 다음 이제 8월 29일 날, 8월 29일 나스닥 각각 한번 봤습니다 나스닥, 나스닥 보시면 검정 라인이 위에 있다, 그죠? 위에 있는 게 고가 놀이, 고가 놀이는 매수장이다, 그죠? 매수 그래서 눌러줄 때마다 매수 받고, 고점에서 매도 치고 마지막 한 번 더 눌러놓고 쌍고에서 매도를 쳐서 추가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매매를 하는데 제 차트는 하루에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됐을 때는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이날 9시부터 12시까지 밤에 매매를 해서, 그죠? 한 기본 300틱에서 400틱 정도 수익도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나오는 게 제 차트의 어떤 강점이니까 활용도를 적극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꼭 해주시고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우리 매매하면서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미리 예고를 하고 대응을 했던 부분이에요 어제 장 시작되고 이제 이렇게 장이 계속 우상향, 박스죠 이제 책에는 이제 세기형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반등하면서 마지막에 매도 쳤던 부분인데 이 구간에서 매도를 칠 때, 그죠?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요 이 구간이 200틱 이상이 내려왔었는데 한 40틱씩 박스 차면서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200틱, 동시에 쭉 빠졌거든요 그리고 목표자리, 제가 여기서 목표자리를 미리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목표자리에서 여기서, 그죠? 여기서 정확하게 이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반등 나오죠, 그죠? 그리고 200틱 빠져서 200틱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 OK 차트의 강점인 어떤 하나의 매매 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하루에 여러분들이 파생하시면서 가을 농부님들이 추수를 하시지만 우리는 더 큰 수익을 매매를 통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시장이 가장 좋은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8월 30일 날 항생 놓고 이렇게 보시면 항생 같은 경우에도 쭉 고가 노리에서, 그죠? 상승해서 위에서 뚝 맞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맞고 떨어지는 어떤 매매 포인트 이런 부분에서 매매 하시다 보면 아침부터 해서 한 2시간 정도만 매매해도 기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00틱에서 한 200틱 정도 수익은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한 30에서 50만 원 수익은 언제든지 낼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8월 30일 날 5일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매매를 이날 해드렸었는데 아침에 이제 반등 나와서 위에서 최고점 매도치고 이제 이 최고점 매도친 게 쌍고자리예요 쌍고자리 쌍고자리에서 매도치면서 좀 전에 봤던 차트하고 반대로 된 거죠 빠지면서 갑자기 추락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얘기하는 저가 놀이와 역별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조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난주 우리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2.5원 옵션의 2.5원 가격 그러면 공부를 시켜드렸으니까 진짜 그게 돈을 벌어줬는지 안 벌어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라인이 25만 원 2.5원 가격이에요 여기서 콜값 세 종목을 놓고 이 가격에서 스쳐갔던 부분을 5일간 5일간 과연 얼마 정도죠 우리가 매매에서 보통 한 달에 한 500만 원을 번다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일주일 만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나왔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26일 날 25만 원 콜이 깼다 그죠 매도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매도치면 선물로 1.5포인트 한 35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죠 한 계약당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2.5원 갖다가 또 맞았다 그죠 여기서 또 수익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콜이 바로 매도 맞았죠 그죠 선물 1포인트 시가고가 날이에요 그 다음에 쭉 차고 여기서부터 마지막에 맞고 그죠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그죠 2.5포인트 빠진 날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에 콜이 아침에 그죠 살짝 반등 나왔죠 그죠 먹고 다시 한 번 2.5원 깼다 그죠 터치하면서 깼다 그죠 3포인트는 3포인트면 75만 원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박스 아주 이제 박스 찼잖아요 그죠 박스 찰 때 여기서 걸쳐서 콜가 움직였고 그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아침에 시가고가 맞고 그죠 푸시 다시 한 번 품매도가 맞으면서 장이 떠올라왔죠 그죠 여기에 2.5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 1포 정도의 기본 수익이 나와요 1포면 25만 원 그러면 한 주면 100만 원에서 125만 원 그럼 한 달이면 한 개 아깝고 이 2.5원 가격을 알아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에서 그죠 충분하게 일반 직장인들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2.5원 가격에 대한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매매 기법만 알아도 우리가 이 시장에서 충분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파생 비책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토탈 24가지의 방법을 갖고 있어요 7가지와 14가지, 17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오픈해 드렸죠 그죠 시가저가, 시가고가 그 다음에 2.5고 이런 부분 얘기해 드렸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거는 제가 오늘 차트를 보면서 쌍고, 쌍바닥 얘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쌍고, 쌍바닥 얘기 근데 누구나 알고 있어요 주식하시든 분이든 파생하시는 분이든 쌍고, 쌍바닥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용어 자체도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 제 파생 비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다 모르고 쓰면, 내 무기를 모르고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하게 공부하고 그거를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내가 안 된다고 남한테 줘버리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절대 내가 들어간 자리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모든 파생은 그죠? 상대가, 상대가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전부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급적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들어간 자리는 제가 얘기하는 그 자리는 필사 직생의 대박 자리가 주로 많단 말이에요 아까 2.5원 가격 얘기했지만 하루에 25만 원 못 버는 사람들이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자리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 25만 원을 낼 수가 있어요 1년이면, 10년이면 그 돈은 엄청나거든요 그 한 조건은 지금 오늘 얘기해드릴 쌍고나 쌍바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조건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 다만, 다만 우리가 그걸 충분하게 연습하지 않고 그죠? 시장은 항상 뭐예요? 변동과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 변화와 변동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손절 부분을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손절은 또 다른 수익의 출발이기 때문에 내가 틀렸을 때 나보다 상대가 세다 할 때는 무조건 손절치고 다음 자리를 기다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고 해놨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픈할 쌍고 쌍바닥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돈 벌 수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쌍고 쌍바닥은 매매자의 식사자리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얘기해요 쌍고 쌍바닥은 개미의 밥자리다 그래요 우리 개인들은 개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개미의 밥자리다고 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뇌에다가 새김을 시켜서 그 조건이 왔을 때 대응하게끔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쌍고 쌍바닥 갖고 돈 벌 수 있냐 이런 얘기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시장은 어떤 일정한 형태의 패턴, 유형을 만들어요 그 유형을 만드는 부분을 알고 다음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 유형 중에서 책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형 보면 지속형, 반전형, 행보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속형 패턴은 그냥 우리가 매수든 매도든 한 방향으로 쭉 가는 즉 추세 따라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반전형 패턴은 오늘 공부할 중요 포인트 즉 고점과 저점에서 그렇죠? 파생은 양방향 하는 거니까 주식은 저점에서 매수만 받아야 되지만 파생은 양방향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양방향 매매를 하는 패턴이 반전형 패턴이에요 위로 가다가 내려오고 내려가다가 위로 가는 그 반전될 때 나오는 패턴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 패턴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고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반전형 패턴 중에서 쌍고 쌍바닥은 항상 나온다 왜 쌍고 쌍바닥이 나올까요? 쌍고 쌍바닥이 나오는 이유 세력들이 그렇죠?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을 세력들이 주식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낯사기든 항생이 됐든 이런 거를 사기 위해서 아니면 팔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형태를 만든다고 그 물량들을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못 산다고 한 번에도 못 팔고요 그 팔기 위한 팔고 사기 위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형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매수 패턴에서는 쌍바닥 매도 패턴에서는 쌍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패턴에 가장 대표적인 거 쌍바닥, 쓰리 바닥, 역헤덴셔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매도 패턴에서 쌍고, 삼봉, 그다음에 헤덴셔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는데 지금 쌍바닥 형태부터 보시면 쌍바닥은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외바닥이라는 거죠 하나만 바닥을 만들었을 때 외바닥이 되는 거예요 이 외바닥이 세력들이 물건 지금 주가가 내려오면서 주식을 사든 아니면 낯삭을 샀을 때 그렇죠? 한 번에 이거 물량을 다 못 산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면 개인들이 따라붙어요 개인들이 따라붙으면 그 개인들을 속이고 개인들이 산 거를 손절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급격하게 빼줘요 빼주고 여기서 개인들이 더 달라붙어버리면 지금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가 버린다고 안 그러고 이 부분이 버티면 쌍바닥에서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모양을 쌍바닥으로 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매수 물량을 모으는 게 쌍바닥이고 매도 물량을 내가 샀던 물량을 청산하는 자리가 쌍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쌍고 부분도 마찬가지 한 번 올라가서 그렇죠? 물량을 절대 한 번에 다 청산을 못해요 많은 물량을 그래서 뭐예요? 한 번 청산하고 그렇죠? 개인들 속이고 그렇죠? 다시 한 번 개인들 따라오는 걸 털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따라붙으면 이걸 넘어가 버린다고 넘어가면 어떠한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청산하고 그렇죠? 청산하고 나서 강하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바닥은 매수하는 형태를 쌍바닥이라고 매도하는 형태를 쌍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20년 전에도 이 패턴이 통했고 10년 전에도 통했고 오늘도 많은 부분들이 쌍고와 쌍바닥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공부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을 갖고 매매하면서 인식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그냥 외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쌍바닥과 쌍고 패턴은 시간이 되면 제가 한 번 여러 가지 형태를 예를 드려드리겠지만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국선 갖고 한 번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구간에 있어서 쌍봉, 즉 쌍고와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실전에서 실전에서 나왔던 유형을 한 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선물 지금 여기가 쌍고죠 쌍고에서 매도만 치면 쌍고에서 매도 치면 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맞으니 이 쌍고랑 쌍바다 일봉으로 보나요? 분봉으로 보나요? 뭘로 확인했을 때? 이거는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분봉으로 보는 부분도 조건은 똑같아요 다만 내가 잘 보는 차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틱차트로 지금 보고 있고 작은 틱차트로 보면은 쌍바닥이나 쌍고가 더 많이 보이겠죠 그렇죠? 크게 보면은 그게 잘 안 보일 테고 1분봉, 5분봉보다는 1분봉으로 보면은 좀 더 보일 테고 1분봉보다는 분봉, 5분봉이나 10분봉은 더 많이 보일 테고 틱차트로 보면은 500틱차트보다는 100틱차트가 더 잘 보일 테고 그렇게 보는 거고 이 차트고 하는 부분은 앞에 우리 유튜브 촬영했던 분봉하고 틱차트 그 부분을 참고했으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쌍고나 쌍바닥이 나왔을 때 이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밑에 보조 시그널을 꼭 같이 이렇게 보셔야 돼 보조 시그널이 됐든 아니면 2평이 됐든 예를 들어서 쌍바닥에서 5, 2평이나 22평 올라타는 모양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다이버전스를 활용을 하든가 그렇게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매매를 하면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이 발생은 확률 게임이에요 내가 이기든 지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많은 기준을 계속 앞으로 해나가겠지만 지금 중요한,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강가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그 부분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하루에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시가자리라 시가자리 그래서 시가저가, 시가고가를 얘기해드린 거고 그다음에 진짜 기준 없을 때 옵션 2.5원 갖고 매매도 보셨지만 하루 25만 원 수익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갖고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그동안 안 됐던 내동매매나 충동매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겨나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가 아니라, 시장이 나를 알고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공부하고 실전 경험해서요 이 시장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승 마스터가 될 테니까 오셔가지고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 anar 종 매장око 또한 오φ alma 그런 고 www.tent Moses cióide solving 그리고 hu 이것도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점점 해왔야 모든 것이 발연 pars игр 말씀드린 diferentes Вы 여러분 여러분 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